뭐야? 갑자기 정전? 뭐야 정전 됐는데 나 레고로 피카츄 좀 만들어주면 안 돼? 참 여부다운 생각이다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자 됐지? 뭐야 피카츄잖아 피카츄 100만 볼트 그런데하고 불이 켜지나? 뭐야 안 돌아오잖아 다시 만들어 줘 빨리 불 안 켜주잖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자 됐지? 이게 뭐야... 원자력발전소 아니 정전이 됐는데 전기발전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만들어줬잖아 이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활원자력발전소라고 엥? 왜? 원래 원자력발전소는 친환경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전기공급이 가능한 발전소라고 신기하지? 자 켜봐 삑 우와 진짜 전기가 들어오네? 근데 앞으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? 하나 더 만들어주면 안 돼? 지금 두 개 오기 더 건설 중이래